이제 빵문이 형이랑 빵문이 형 올거에요 이제는 이제는 많이 친해졌죠 언제 오죠? 곧 올거에요 곧 올거에요 유형 선수가 승규 형 만나보고 싶어요 저의 영광입니다 저의 영광입니다 닮았다 해가지고 이사를 잘해요 둘이 둘이 봐봐 둘이요? 둘이 형이요? 하나 둘 셋 무시다 같아 빵문이 형 빵문이 형 둘이 형 둘이 형 게임 언제 시켰어요? 11분 23분 13분 열고 있어 야 누구 완전 나한테 인사를 한다고? 화면 좋아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팀에서 완성이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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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보이도록 하지 새롭게 나는데 어떻게 꺼내? 왜 말 안해 왜? 아니 카메라 어디야 얘기를 안 해 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꺼두겠습니다 네 바삭이야 저거 아 여기 그래서 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